여러분 댓글 부탁드리고 싶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댓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생명 끝나고 일단 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저런 게 진행하실 거 같아요 너무 좋네요 지금 라이브 하고 있어요? 시작했어요? 일단 네트워크 체크하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species 멤 expleded care 너무 아닌가요? 너무 추억님 제가 스 vestments when we were given to you 이번에 영상 찾아다니의 취소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들은 알 수 있나요? 이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이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이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수조와 화면이 너무나 유통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주인공이 오늘의 두 개의 샐물쇄가 슈퍼주니어의 D&D 네! 먼저 친구팬분들이랑 인사 드릴게요 1, 2, 3 안녕하세요, 우리 슈퍼주니어, 디니! 우리 슈퍼주니어, 어여! 네, 일단 시작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 해주는거죠 그는 약 1년 정도 안정돼요 거의 1년 ago, 우리 두 اwriter 다시 다시 돌아오게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냥 친구팬분들이 다시 자유로움을 진행하셨어요 어느 시간에 팬분들이 많이 보고 싶어서 여러분도 많이 물어보았어요 이런 이야기서를... 네, 다자하오, 워싱, 워싱, 워싱 정말 너무 보고 싶었고 우리 중국에 계신 팬분들을 못 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 이제 콘서트도 좀 가서 하고 싶고 여러분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잘 회초라고 그들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이 너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알지 싶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의 국민朋友 고맙습니다 중국 고맙습니다 신고한의 회사무왔입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海도 이제 굉장히 친한 한국어 공개와 함께 공개합니다. 한국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23만多의 팬들이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간에 있는 게 맞죠? 지금 이 기간에 있는 게 맞죠? 지금 이 앱의 힘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24만, 25만 회창하 회창하 자, 우리가 봤을때 팬분들도 이제 주의도록 주어치는 3명의 전지 그래서 팬분들께서 오늘 테이블이 유독 화려하다고 댓글을 남겨 이 테이블이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왜냐면 이번에 이번에 3가지 다른 버전으로 나왔다고 네 우리가 봤을때 이번에는 3개의 전지 3개의 전지 그럼 제가 2개의 전지 직접 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3가지 버전 네 3개의 전지 먼저 D버전에는 D버전은 핑크 是粉色 우리 동영상 전지 전지 내 전지 류 거 거 신 거 류 류 신 거 있습니다 뭐였지? 요 류 신 거 그리고 그리고 솔로 자켓 자켓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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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곡들도 있고요 네 아주 끝내주는 앨범을 저희가 들고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支持 구독자분들도 3개의 전지 3개의 전지 한국의 전지 3개의 전지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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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 류 많은 팬분들도 다 들은 한국의 전지 한국의 전지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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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희 편 수고하여 두 분을 말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 너무 귀엽다. 두 분이 열심히 준비하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귀엽다. 내 사진. 슈와이의 사진. 귀여운 사진. 너무 좋아. 사진. 너무 많은 사진. 너무 많은 사진. 너무 많은 사진. 구독자분들도 말씀해주세요. 이 사진이 더 귀엽다. 지금 팬분들께서 지금 라이브 진행하시고 있는 실물이 훨씬 그 사진보다 귀엽다. 라고 댓글 남겨주고 계시네요. 다들 이해하나요? 또 이해하나요? 그리고 제가 봤을때 많은 댓글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나오신 두 분의 스타일이 너무... 섹시하고 멋있다. 이런 식으로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동일 씨. 지난번에 라이브 진행하실 때 선글라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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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가 아니구나. 자. 샤이. 샤이거. N버전. N버전의 전제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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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요. 그 금하는НАUp. 요. 요. 요마! 여러분 요마! 지금 팬스포원도소가 이제 마이샤라. 그리고 앨범 소개하시는 동안 벌써 35만 명의 팬분들께서 함께 지켜보고 계시네요. 지금 다들 구매를 했다라고 지금... 그리고 팬스포원도소가 이제 마이샤라. 라이제라. 우리 광수업을 렌즈 아바시코의 팬스포원도 아주 굉장히 티닝틴 타는 주다. 지금 팬분들께서 벌써 혹시 그러면 오늘 라이브에서 35만 팬들에게 라이브 버전으로 혹시 콘서트를 해주실 수 있나? 혹시 이번 타이틀곡 관련해서 저희 메인 안무... 저희 포인트 안무를 저희 팬분들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물론이죠. 네. 라이제라. 그, 제가 지금 두 분의 주다곡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주다곡의 5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직접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두 가지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 안무가 있어요. 시청자들과 상대ogie 공연을 소개해주세요. welt의 주인공연은 wedge. 첫 번째. 네, 라이디가 첫번째 5부 지금 여러분의 구독자분들도 말씀해주세요 지금 벌써 팬분들께서 높아지고 있다 라고 답변해주세요 네 저거는 명즈 은다 동다 흑다 동다 흑다 인허 따라가고 뭐죠? 인허 끌어라이 동하이 끌어라이 인허 끌어라이, 동하이 끌어라이 우다 내가 찾고 있는 사람 너야 네가 찾고 있는 사람 나야 라이 이제 이거 2부 여러분의 팬분들께서 지금 팬분들께서 다 따라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벌써 40만의 팬분들께서 함께 따라오고 계시네요 지금 40만의 팬분들께서 함께하러 가고 계시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정말 많은 장르의 장르의 장르 이제 저희가 지금 시작할 때 오늘의 장르의 장르의 장르 오늘의 장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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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 저희가 오늘의 장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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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 오늘의 장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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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 첫번째 게임은 두 분께서 앞에 직접 서셔서 몸 동작을 사용할 것 같아요 첫번째 게임은 두 분께서 릴레이로 제시어를 드리면 그 제시어를 몸 동작을 통해서 다른 멤버께 보여주시고 그게 뭔지 맞추시는 게임인데 팬분들도 함께 맞추실 거거든요 오오오오오 이분의 판매가 일단 잠깐 뒤로 네, 제시어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시어를 들어요 네, 동일씨 이제 보셔도 괜찮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네, 오케이, 컴온 하면 되나요? 어, 조금 더 가까이 네 준비하려면 아, 얼른 네, 얼른 자, 하나 말을 하면 안 되죠? 어, 말을 하면 안 되고 동작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는 한 труд으로 말하는 processes 멈추는 반응이에요 왜 그렇다고 합니다 다시나.. 만들어놓고 쇼어린 그래서 여러분의 팬节이 다 모르에서 오нем지 쇼어린 쇼어린 비해 봤을 때 저희가 드러났지만 쇼어린 정확한 답은 쇼어린 10원 어? 지금 팬분들께서 팬분들께서 벌써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맞추셨냐 아 여러분 혹시 포인트가 뭐였는지 설명 한번 해주셔도 될까요? 일단 천 아 황토도 천 마 마 10원 마 마 마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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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팬분들께서 역시 두 분간에 그 공격을 굉장히 잘 맞은다는 댓글에 남겨 주고 계심 저 그럼 이번에 동예씨 바로 맞춰보시고 은혁씨 네 휴지 좀 부탁해요 여기 감사합니다 휴지 좀 이건 잠깐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한번 한번 생각해보시고 시작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다음 질문은 조금 어려워 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지금 팬분들도 보고 진짜 맞추셔야 될 거라서 네 구독자분들도 꼭 통과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정책 답변은 무엇일까요? 아니 나 이걸로 안 할게요 이거 뭐하는거야 오! 뭐하는거야 여러분은 sprout거el 자켓 scrutiny 없냐고 눈 trong중 för완order arking 다 알았나요? 정확하게 정책한 그리고 저희 팬분들께서도 방금 전에 사실 은혁씨가 맞추기 전에 이미 정답이 나오셨거든요 지금 팬분들께서 방금 전에 또 멤버인 줄 알고 계속 멤버 이름을 맞추고 있었는데 지금 팬분들께서 역시 두 분의 케미는 남다르다 라고 지금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이번에 그러면 또 다시 은혁씨 텀인데요 저희가 사실 벌칙을 준비를 했어요 두 분께서 잘못 맞추신 그분에게는 저희가 벌칙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두 분 다 너무 잘 맞추실 줄은 어? 네? 도혜씨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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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은혁씨? 네 봤습니다 우리의 인허가 칼허제이기수 디슈츠 네 자 컴온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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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네 10분 10분 4분 여러분은 1분 3번 3번 답이란 답이란 지금 야아 예아 정确의 답이란 여러분 선수님 여러분 이럴란 양윤 이럴란 지금 팬분들께서도 팬분들보다 동혜씨가 훨씬 더 빨리 잘 맞추실 거 같아요 10분 그래서 baga post 이걸 주면 소개하는 주방에서 cheatus 한국에 들어 Chief 도입을 준비한다 아주 explaining 페이ete에 왔다고 와우 동uffle 마지막으로 동혜씨 도전하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혜씨는 숫자 1랑 관련된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힌트를 이미 드렸습니다 굉장히 쉬워 라이, 굉장히 간단 첫사랑? 어? 단샹쓰망 첫사랑? 첫사랑? 어, 이것은 출애 아까 제가 봤을 때 인허의 정취댄 지금 출애 팬분들께서는 1심 단편인 줄 알고 지금 팬분들에 대한 사랑 1심 단편인 줄 알고 지금 1심 2라는 답을 해주셨는데요 첫사랑은 출애 이 둘의 몫이 이렇게 어, 저희가 이렇게까지 되게 어려운 제시어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맞추셔서 우리에게 준비한 장바 그래도 그래도 어, 상... 어, 어... 먼저 자리 아, 끝났어요? 네 저희가 4개만 준비를 했는데 결국 흥난덕 게임 어? 어, 미션을 하고 이 게임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이제는 저희가 어... 음료수를 4잔을 준비했는데 벌칙 아니죠? 어, 벌칙일 수도 있고 상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 어, 저희가 음료수를 4잔을 준비했는데 어느 분부터 먼저 초이스하실지 아니요 우리가 다 맞췄는데 이거를 지금 이 아래 벌칙이 있는 거잖아 네 벌칙과 상이 있을 거냐 저희가 다 맞췄네 왜 벌칙 어, 그러면 상으로 상으로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벌칙이 있잖아요 우리 준비한 거 이거 이거 장바 그리고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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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벌칙이 있죠? 네? 근데 한 잔만 있어요 그리고 세 잔은 저희가 총 네 잔 있는데 네 남은 분께서는 좋은 걸 드실 수 있으니까 생산을 이외에 이렇게 장시도 러시아 러시아 지금 팬분들께서 어... 그래도 이길 확률이 많으니까 한번 해봐요 라고 지금 그쵸 여러분들께서 안 마시니까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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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서요 많으시니까 그래서 러시아 러시아 4배 잔다 아 어 저희가 총 음료수를 4잔을 준비를 했는데 네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지금 먼저 어 1,2,3,4번 중에서 1,2,3,4번 중에서 그냥 번호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ER 센스 하단으로 조연하면 2호 2호 네 첫번째 음료수 어 은혁씨가 직접 전달해 주시겠어요? 맞습니까? 왜 이렇게 가벼워 어? 어? 저희가 뭐 굉장히 소량 준비했으니까 한 모금 딱 드실 정도거든요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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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조금 들어있다는 건 되게 세다는 건데 네 라이 오렌지 인동하이 장시이자 맛있는 오렌지 주스니까요? 시 하오허 드 정지마 오장사이 요번다 슈믔시 하오허 드 정지 하오어 하오어? 어? 그러면 은혁씨도 어떻게 직접 도전해보실 아예 말하지 말고 네 은혁씨도 지금 남은 2,3,4번 중에서 하나 초이스 네 은혁씨는 2,3,4번 중에서 하나 4번? 네 이쪽 야 야 야 니가 고르지 마 라이 우리 은혁씨 맞아 맞았어? 4번? 맞아 맞아 나 몰라 근데 색깔이 다 똑같아 라이 엔색이 다 똑같아 맞아요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은혁씨가 더 맛있어 네 근데 내가 벌칙이었던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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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하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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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인혁이 using 종을션ất laure 사람ottle iqué Elo 이거 뭐에요? 이게 다 이런거에요 어? 어!? issance 제가 레몬즙 Kot 그 좋은거는가? 응 어? 위탁 구 Blake 그래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그럼 이건 벌칙이 아니에요? 어? 그거 너무 쉬네 이게 원래 물을 타서 드셔야 하는 저희가 원액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물을 타서 주셨어야죠? 그럼 이거 다 벌칙인거죠? 네 아 진짜 오늘 지금 준비해 놓은 4배의 선쥬 지지게 왜 타소 마시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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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팬분들께서 사실은 새콤한 팬분들의 사랑을 느껴달라 라는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뭐카나오 지금 동하용 이 조헌의 연식을 이렇게 해먹어야 되나? 아 니맛칠 번단 지금 팬분들께서 어떻게 사랑 느끼셨냐 이 짜릿한 사랑 느끼셨냐 라고 댓글 남겨주고 계시네요 넌 참 짜릿짜릿해 카페분도 야리야리해 야야야 왜왜왜왜 이 내용은 팬분들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고 지금 50만원 저희는 50만원 팬분들께서 10시간으로 함께 지켜보고 계시네요 그럼 우리가 50만원에 남은거야 오? 50만원에 남은거지 응원을 하겠다 응원을 하겠다 응원을 하겠다 응원 말고 응원을 하시는거 어때요? 응원 말고 응원을 하시는거 어때요? 어? 지금 팬분들께서 다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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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댓글 남겨주고 계시네요 하얀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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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 생각하면서 항상 독재중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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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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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너무 심취하신 것 같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처음부터 해 아 이거 오리오리인데? 저는 다음은 한국의 노래입니다 지금 팬분들께서 정답은 벌써 이미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빠르다 행복하고 빠르다 세계의 세계의 세계 세계의 세계 순서야 아, 지금 제가 봤을 때 아, 제가 봤을 때 동화의故事 너의 사랑 너의 사랑 너의 사랑 너의 사랑 너의 사랑 너의 사랑 그 사랑 네 네네 어? 지금 팬분들께서 너무 달콤하다라고 댓글 계속 남겨주거든요 어, 그 외粉스번번번들도 쇼, 이거, 이거, 동화의 창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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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팬분들께서 너무 달콤해서 녹아든다,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어, 나이자, 그럼, 우리 직접 발음을 이기고, 팬분들께서 너무 정답 잘 맞춰주셨고, 그러면, 이번에는, 천재죠, 천재, 네? 어, 강탈, 강탈, 강탈까지도, 불단이라고 했는데, 아니, 천재는, 천재는 뭐예요? 라, 이거 나의,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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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공연의 정답은, 기회적의, 인한 인한의 가정, 응용씨, 정답에, 맞춰줄 수 있는지 한 번, 네? 뭔지? 어, 이걸로? 이걸로? 어? 어, 응용씨는 좀, 어? 재밌는, 민요 스타일으로, 저희가 조기를 했거든요? 나 이쁘다 나 이쁘다 나 이쁘다 나 이쁘다 나 이쁘다 내 이쁘다 나 이쁘다 어! 나 이쁘다 지금 여러분들의 정답 똑같은 답안이 계속 왈라고 올라왔어요? 똑같은 정답이라 네! 정책 답안이 지금 유행 동하이도 들었으면 어떤 걸 이별씨가 한번 평가 좀 들어보실래요?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똑같이 불렸래? 지금 팬분들께서 방금에 댓글로 지금 이거를 내일 아침 모닝콜로 설정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게 뜻이 핫한 여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성격도 화끈화끈하고 뭔가 이런 시원시원한 여자 제가 핫베베라는 노래를 만든 게 있는데 동예씨 첫번째 곡이랑 두번째 곡 어느 곡이 훨씬 더 좋으신지? 저는 두번째 곡이 더 좋은데요 저는 두번째 곡이 더 좋은데요 지금 팬분들께서 계속 고백 멘트를 계속 올려주고 계시면서 고백 멘트를 계속 올려주고 계시면서 고백 멘트를 네 여러분들의 뭔가 멘트를 고백 멘트를 팬분들께 꼭 알려주시라고 지금 팬분들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음 쑥스러워 음 쑥스러워 제가 폰을 직접 드릴게요 그러면 팬분들과 직접 얘기를 하시면 될 거고 어? 뭐가 나요? 음 쑥스러워 음 쑥스러워 네 음 쑥스러워 음 쑥스러워 네 어?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뜻을 알려드리고 직접 따라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어? 어? 아이쿠먼 아이쿠먼 치하니언 아이쿠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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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 아이쿠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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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네 샹 샹 샹 샹 으어? 통닭, 통닭, 통닭 아이님은 향 칠판이랑 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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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말에는 집중을 못하고 이번에 헤어스타일 너무 멋지세요 라고 지금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그 단어빈스의 파시은 그리고 하트 올려주고 계시는 거 보이시죠? 어디야? 오른쪽에 댓글로 계속 하트 아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저희 두 번째 고백 멘트 바로 알려드려 볼게요 동해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윤영씨도 벌써 두 번째 멘트 아이스크림이 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봤는데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너희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이예요 너희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이예요 네? 이 뜻은요 내 마음속에 벌써 빈자리가 없어 왜냐면 너희들이 이미 다 들어왔기 때문이예요 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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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달콤하다는 멘트가 어? 저는 굉장히甜 어? 어? 내 마음속에 안 되었어요 왜냐면 너희들이 다 들어왔어요 어? 그럼 팬스버허면 팬분들께서 우리가 심쿵했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고 계세요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너희들이 다 들어왔어 여러분의 팬스버허면 정말 지금 방금 전에 두 문장 다 발음이 너무 좋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세요 어? 맥관시마 바이예앗 바이예앗 하음아 응 이제야 어? 포부지단의 생각은 동하 지금 응용시 멘트를 듣고 동해시 빨리 보고 싶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안 돼요 이응은 마수지 경주의라 저의 독점 취재입니다 어? 네 진단의 생각은 동해 씨도 지금 팬분들께서 너무 감동적인 매트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뭐? 뭐? 뜻은요? 나한테는 초능력이 있어 너를 엄청 사랑하는 그런 너의... 제가 봤을 때 잉허가 있었어요 제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내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여러분의 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능력을 사랑해 이 동의의 직업을 사랑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나는 배치 말고 초능력이 줘야 내가 사랑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우리 사장님은 내가 사랑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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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말 네 너의 대한민국을 줘야해요 너의 대한민국을 줘야해요 너의 대한민국을 줘야해요 이 뜻은 여러분이 바로 저의 쌀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안 만나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현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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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수어 너희는 내 미... 너희는 내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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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수어, 류현수어, 류현수어 지금 팬분들께서 왜 꼭 밥이어야 되나 쌀이나 면이나 빵이면 안 되냐 라고 지금 댓글로 남겨주고 계시는데 류현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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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수어 류현수어 네네 사방의 가장 쉬 ragazzi 艙Qué khai nagu 나 로уб연승수어, 류현수어 email 눈을 류현수어 jest 60분 내가 굴러서 Aób 무후유 20분이 현재 pani который 와서 수冷 나 우리의 류현수어 나 Yes rav Florence 너 내 류현수어 넌 뭐냐 나 넌 당신은 우리의 류현수어 나 같은 입에 너희가iasm 류현수어 están возможно 와 으흐흐흠 이 perm 47iche 그렇다면 ך 와 아이 testimบ ir 바이바이 지금 저 뭐 왜 이렇게 그리고 주제 어 dec 안 돼 안 돼 라고 안 돼 안 돼 라고 지금 댓글에 남겨주신 거예요. 자완! 마나아 자완! 자완! 여러분 팬분들께서 두 번째라서 그런지 중국 팬분들이랑 훨씬 더 친근감이 있으신 거 아니냐. 아니 빨리 보고 싶어요 진짜. 댓글 남겨주고 계세요. 빨리 가야 되는데. 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지금? 어 얼마든지 근데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만큼. 아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보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싶어요 여러분. 워샹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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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목소리를 못 들은 지 굉장히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습니다 이은호는 제가 정말 노력을 준비했고 준비했고 신곡을 준비했고 팬분들과 신곡을 준비했고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참여하실까요? 여러분의 저희를 바라보는 눈빛도 너무 보고 싶고 정말 저희가 콘서트에서 노래할 때 함께 이렇게 소리 질러주시고 같이 따라 노래해주시는 그 모습들을 빨리 보고 싶어요 인허가가가 굉장히 고통하여 당시에 연상회의 현장에 여러분이 들리던 소리, 그리고 후회의 소리 여러분의 눈치에 대해 굉장히 고통하고 싶어요 팬분들께서는 벌써 60만 팬분들에게 모였다 두 분께 알려드리라고 네! 이제 60만粉丝 우리는 두 명 우리 두 명 우리 60만 명 우리 두 명 너희들 60만 명, 우리 두 명이예요 네 제가 이제 3년 5개월만 혹시 이렇게 바로 끝나신 건가요? 저요? 네 저는 진짜로 여러분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요 빨리 좋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을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만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조금만 말해 주세요 우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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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하이 네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고 이제는 좀 저희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3년 5개월만에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로 드리는 네 D&E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시각 3년에 5개월만에 이 D&E 2개월만에 이 2개월만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용신으로 준비한 이 장전지에 여러분의 행복과驚喜 이제 내일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그럼 여러분의 시간은 없는 것 여러분의 중국은 지금 팬분들께서 너무 좋아요 저희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비록 직접 소리는 못 들려드리지만 이렇게 댓글로라도 팬분들이 저희의 사랑을 들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항상 앨범 슈퍼주니어나 또 유닛들이나 유닛이나 유닛이나 솔로 뭐 D&E 뭐 다른 또 슈퍼주니어 안에서 나오는 앨범들이나 또 활동들에 대해서 팬분들이 정말로 응원을 많이 해주고 이번 미니앨범도 많이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항상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오늘 오늘 이제 끝나는 건가요?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저희는 오늘의 방송을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지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팬분들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즐거운 활동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잘자요! 네, 이번 주까지 D&E의 활동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완 완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